이번 시간에는 공유 폴더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상화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독립적인 가상 머신을 만들어서 그 가상 머신을 위해서 운영체제를 돌리게 되면 주인이 되는 호스트와 호스트 위에서 동작하는 게스트가 있지만 이 두 개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게스트 컴퓨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호스트 컴퓨터에는 큰 영향,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죠. 물론 호스트 운영체제가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상 운영체제 자체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두 개 사이에는 독립성이, 두 개 사이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호스트 컴퓨터, 가상 머신을 사용하면서 게스트 컴퓨터에서 호스트 컴퓨터의 어떤 특정한 파일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공유 폴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치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공유 폴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조그만 아이콘이 있는데 이 도하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공유 추가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폴더 경로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있죠? 클릭하시면 기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고 폴더 찾아보기 화면이 나오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게스트 운영체제가 아니라 이 호스트 운영체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에 제 D드라이브에 있는 폴더 중에 예를 들면 뭐 데브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확인을 누르고 윈도우 탐색기를 게스트 운영체제에서 켜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밑에 vboxsvr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게 아마 여러분도 생겼을 거예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기 해당되는 디렉토리 나오는데 아까 제가 지정했던 호스트 머신의 디렉토리가 그 데브였죠? 보시는 것처럼 데브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저희 데브 디렉토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을 파일의 게스트 운영체제에서 그 파일의 호스트 운영체제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